우리 신곡 발표회구 지부장님이시죠? 변성수 지부장님의 당신은 아시나요?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아시나요? 자 제가 요번에 신곡을 냈는데요. 우리 송영수 선생님을 모시고 송영수님 작곡 작사 당신 아시나요? 그거를 한번 부르고 있습니다. 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우리 송영수 선생님이 작사자 부모님. 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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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정첩시 헤매어 불러보겄나 아 연한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뭘 가며 살고 있는지 당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애는 이 맘을 이의 저저 그러야 하는 남자의 마음을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생각도 못해 정첩시 헤매어 불러보겄나 아 연한 내 사랑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서 뭘 가며 살고 있는지 당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애는 이 맘을 이의 저저 그러야 하는 당신 아시나요 당신 아시나요 아 무판의 노래가 당신 아시나요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려준 이은 엑세